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장사 제 과거기에 다 지워져가지고요. 현재는 몇 개 안 남아있어가지고 저번에 큐브한 거 23억 5천에 바로 팔렸고요. 저번에 21억 주구상한 워리어 팬츠 26억에 팔렸고 티타늘마트 30퍼작한 거 22억 5천에 팔렸고요. 대당한 70억 채 판매가 되었고요. 오늘 산 아이템은 뭐 샀지? 나이트 슈즈 나이트 슈즈를 하나 썼는데요. 40억에 팔릴 것 같아가지고 90초 배 21퍼에 에디 2.5줄 기다림 팔릴 것 같습니다. 제 감인데요. 구매 가격은 얼마입니까? 35억이니까 한 2억 정도 좀 더 남나? 그 정도 남는데 하나 구매했습니다. 팔릴 것 같아가지고 아 안 팔리나? 저를 믿어보겠습니다. 끝인가? 아 우리가 뭐 잡다 물품들 팔렸고 아 이게 그걸 자주 안 하다 보니까는 판매 물품이 뒤에 게 자꾸 사라지니까 뭐가 팔렸는지 모르겠어요. 다 어마무시하게 팔렸을 것 같은데 말이지. 이제 6 7, 8, 9, 10, 12, 12, 13, 14, 15, 16, 17 17개만 팔리면은 억대 물품은 다 사라지겠네요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